자 이제 어 그림 이게 지금 뉴질랜드 코인인데 이게 사람 모습 던져서 사람 모습이 나오면 이제 커피 그리고 이게 뭐지 이게 숫자 숫자면 보이시나요 이 숫자면이 나오면 라면 이런식으로 해서 던져서 하면 랜덤으로 섞어 먹을 음식을 정해볼께요 아 사남면이니까 자 섞어 먹을 건 커피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좀 이따가 쇼핑할 때 그때 섞어 먹을 음식 7달러로 예산을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샀습니다 어 섞어 먹을 그 뉴질랜드에 스파는 오오 브이아이라는 어 비타민 음료 여기다가 섞어 먹을께요 자 이제 만들려고 왔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잠시만요 이 커피 어 아라비카 커피 이거에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 오비 오오 브이아이 방금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수박 맛이에요 수박 맛 이온 음료 그러니까 비타민 음료에요 근데 설탕 좀 이런 저설탕 아예 설탕이 없진 않는데 설탕 농도가 적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섞어 먹는 컨텐츠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컵이구요 아 잠깐만 이 컵 말고 다른 컵으로 옮길께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 하고요 일단 어 어 일단 이거부터 커피부터 따라 볼께요 거의 설탕이네요 보이세요 설탕 이거에다가 이제 이런 음료 뭔가 오오오오오 느낌은 좋아 느낌은 좋아 어 버거워요 느낌은 아 아 잠깐만요 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게 무슨 거냐면 좀만 더 넣을께요 쫙딱 그 느낌이네 냄새는 커피 휘핑크림 있잖아요 그거 비주얼도 지금 보이시나 보이시나? 좀.. 아.. 비쥬얼은.. 어쨌든 휘핑크림에다가 캬라멜 약간 뿌린 그런 느낌이네요. 제가 섞을게요. 기다려보세요. 잠시만요. 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굳이!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. 자! 휘핑크림 할 숟가락. 잠시만요. 오 잘 보인다 잘 보인다. 오케이 오케이. 자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. 아래가 지금 설탕으로 지금.. 이 설탕이 꽤 많네요. 이게 근데 이상하게 잘 안 섞여요.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섞여요. 이렇게 두 내면 돼. 안 섞여 돼. 오 귀엽다. 오 잠시만요. 좀 좀.. 물 좀 낼게요 물 좀. 왜냐면 너무 묽어요 지금. 그래서 물을 넣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물이 좀.. 아 흘렸대 흘렸대 아이씨 쉣 아 아 내 소주가 결과가 켜. 자 됐습니다. 아 되지 않았구요. 지금 열심히 문대고 있습니다. 와 진짜 극혐하네요. 자 열심히 문대고 흐흐 설탕이 휘졌는데 설탕이 느껴져.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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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정말 극악인데요. 어쨌든 완성. 근데 언뜻 보면 언뜻 보면 그 휘핑크림 뿌린 카페모카 느낌 나요. 정말 아이스 모카? 한번 먹어볼게요. 완성됐습니다. 몸을 좋지는 않은데 완성됐어요. 일단 보기에는 누가봐도 커피죠. 당연히. 여기 누가봐도 커피죠. 아래 그 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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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면 이렇게 돼있구나. 한번 먹어볼게요. 지금 이제 더 안 끓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 근데 너무 달 것 같아서 맛이 아예 없을 것 같진 않은데요. 한번 먹어볼게요.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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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흐 이게 수박맛이거든요. 근데 커피랑 섞으니까 오이 냄새 나는데요. 뭐야 진짜. 아 진짜 사연. 아 진짜 딱 근데 그 느낌 난다. 그 수박도 아니에요. 그 수박에 여기 초록색 부분 있잖아요. 껍질 껍질에다가 커피가루 뿌린 느낌? 아 진짜 너무 좀 역겹겹 흐흐 아 아 아 잠깐만요. 아 이거 진짜 아 에에? 아 아 여러분 다시 말해드리지만 이 오비라는 뉴질랜드 뉴질랜드 수박 이온 음료하고 비타 음료하고 지금 아라비카 커피 섞은 거예요. 지금? 커피 아닙니다. 제대로 된 커피 아니에요.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아니다. 아 맛이 그냥 썼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쓸까 하는데 이게 아 커피 다 아 말이 안 나와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쉿 아 아 도저히 못 먹어요. 버려야 할 것 같아요. 아 지금 세 세 네 보금 마셨는데 아 이거 진짜 아니에요. 여러분. 어떤 느낌이냐면요. 일단 오이를 갈고 오이를 갈고 거의 다 설탕 많이 넣는 느낌. 오이 주스인데 설탕 많이 넣는 오이 주스. 또 다르기 편하자면 수박 껍질 있잖아요. 수박 껍질을 갈아서 설탕과 한약 섞은 느낌. 아 진짜 너무 극혐해요. 근데 한번 이것만 먹어볼게요.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아 이것도 별로구나. 이게 지금 이게 저설탕이에요. 로우슈가라서 지금 그래서 운동하시는 현지 분들 좀 많이 마시는데 아 근데 달 줄 알았는데 안 단해요. 맛이 없어요. 이게 맛이 없으니까 아 커피랑 섞어도 맛이 있을 리가 아 이것도 별론데 그니까 느낌이 포카리 스위트 미만 잡? 포카리 스위트에다가 이상한 아 오늘 커피에다가 OVI라는 수박 OVI 수박 맛 이온 비타 음료를 마셨는데요. 아 섞어서 마셨는데요. 아 역시 비주얼은 비주얼은 뭐 카페에서 파는 카페 모카 아이스 모카지만 맛은 오이 설탕 주스다. 알겠습니다. 다음에는 좀 더 맛있고 흥미로운 걸로 한번 찾아뵐게요. 네 감사합니다.